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방람회 CS2020에서는 디지털 치료 등 5가지 신기술 트렌드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코트라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디지털 치료와 차세대 교통수단, 미래식품, 안면인식기술, 로봇 등 5개 기술이 글로벌 IT업계와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. 디지털 치료는 기존의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,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직접적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. 또 헬리콥터와 드론의 하이브리드 형태인 수직 2착륙 공중차량을 활용한 비행택시 사업이 급성장하는 등 미래의 교통수단도 주목할 분야라고 전했습니다.